1000만 관객 뭐 이런 기사 나면 극장이 떼돈 벌 것 같은데 막상 최근에 CGV 적자 때문에 증자하다 혼나고 이런 거 보면은 돈 못 버나 봐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코로나 시기 때 극장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 영화들이 또 개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양보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. 그 이후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 시기 동안에 관객들이 다 극장 티켓 값은 오르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OTT로 다 눈을 돌렸다. 그리고 OTT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한국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외국 컨텐츠들로 많이 보게 되면서 또 눈은 눈대로 높아진 거죠. 그런데 작년 여름 블록버스터 한국 영화들의 블록버스터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정말 다 실망스러웠단 말이에요. 우리 한국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또 영화 산업의 아주 특수성을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 관객들은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한국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점유율이 관객 점유율, 영화 점유율이 한 50% 정도를 항상 유지해줬어요. 약 50% 정도를 한국 영화를 보는 점유율을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재미없어서 안 보기 시작하면 그 매출액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우리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질적으로 저하되고 하면 극장은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저는 그게 지금 범죄 도시 2가 천만 관객을 기록하고 그 바로 다음 작품의 천만 관객이 범죄 도시 3거든요. 그 사이에 어떤 히트작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CGV가 지금 아주 어려움에 빠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걸 좀 생각을 해보죠. 극장이 전 같지 않고 영화도 극장 영화 말고 다른 걸 본다. 더구나 이제 볼 것도 많다. 그러면 극장을 안 가거나 덜 가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볼까요? 일단 팬데믹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. 팬데믹 이전과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왜 그랬을까? 첫 번째는 공포감이에요.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서 2시간 동안 영화를 봐? 너무 위험해. 마스크 써도 위험해. 그래서 안 가게 됐죠. 그러니까 영화 개봉을 더 안 해요. 관객이 안 오니까. 그러니까 볼 영화가 없으니까 안 가게 됩니다. 그럼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OTT를 보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성과를 거뒀는데 그 당시에 느낀 건 편리함이었어요. 내가 원하는 시점에 아무 때나 보고 또 하나 재밌는 거. 영화는 2시간을 리얼타임으로 봐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관람 행태가 달라집니다. 사람들이 1.5배속으로 보기도 하고요. 계속 내가 원하는 장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죠. 뭐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거죠. 능동적인 시청이 가능해진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3년에 걸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극장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막상 갔더니 그때는 티켓값인 거예요. 세 차례 올렸는데 그들이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10%씩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렸다고 하지만 대중들이 느낄 때는 30%를 한 번에 올린 거니까 너무 비싸다고 느끼고 그 가격이 OTT 한 달 구동료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이 한 달 구동료를 딱 한 평감만 내면 한 달 내내 보는데 극장에 가서 이걸 왜 봐라고 생각하니까 가성비를 생각을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영화는 봅니다. 지난해 같은 경우도 탑건 매버릭이라든지 한산 이런 영화는 됐거든요. 결국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쾌감이 있는 영화만 보게 되고 일반적으로 스토리 위주로 가는 작품은 그냥 OTT로 봐도 내용 이외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극장을 안 가게 된다는 거죠. 이런 취사 선택을 하는 관람 행태가 자리 잡히면서 극장을 더욱더 안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어떻게 되실까요?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.